오늘은 뭘 볼거냐면 우리 안들 CES 발표를 볼겁니다 앞에 내용들은 그냥 필요없어요 우리가 뭘 해왔고 우리가 뭘 생각하고 우리가 뭘 위해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거고 결론만 보면 돼요 그 안들 그래픽카드 드라이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가지 게임에서 최적화를 하고 있고 새로운 아드레날린 2019를 출시를 했었다 뭐 배터리 성능이 증가하고 게임 퍼포먼스가 증가하고 몇개의 게임에서 최적화시키고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지금 44분 동안 본 내용에서 새로 나온 정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나오는거야 근데 암드CG는 볼때마다 왜 이렇게 어색하냐 누가 도대체 만드는건지 모르겠는데 야 그거 할때 LG 빨 막 이거같아 지금 너무 읍어보여 나갔다 그래픽카드 나왔다 3팬이네 AMD Radeon 7 Radeon 7? 이름이 좀... Radeon 7은 2번의 베이그 그래픽크 신고가 세계의 첫번째 7nm 게이밍GPU 7nm 게이밍GPU 7nm게이밍GPU 7nm라서 7nm이라 붙인거고 Radeon 7은 60 컴퓨터 유닛도 1.8GHz Radeon 7은 1.8Ghz 프리미엄, 블렌더, 저희는 이거 보려고 뭐야 작업용이야? 16GB인 거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게이밍용이 딱히 아닌 거 같은데? 아 게임은 맞지? 게임은 맞긴 하죠? 일단 메인은 작업용을 먼저 공개를 했다 포트나이트 25% 배그 아 배틀필드 5 다이렉트 12에서 35% 상승 가격이 어떻게 나오냐가 문제겠지 가격이 지금 베가 가격대로 나오면 메리트 있어 70만원 정도 한 599달러 이렇게 나오면 메리트 있을 거 같은데? 오 2080하고 비빈다고? 저 2080이면 1080Ti잖아, 1080Ti보다 높잖아 699도요? 누가 사? 2080이 699 아니야? 파운더리 에디션이 799달러고 아 메리트 없네 이러면 이러면 2080이랑 가격이 똑같잖아 어 라이젠? 라이젠? 나와라! 나옵니다 여러분 드디어 나옵니다 주인공이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의 주인공 어? 비교한다 9900? 와 9900K하고 비교한다 시네벤치 시네벤치 어? 마지막 최종 제품 클럭이 아니고 8코어 16스레드 라이젠이라고 합니다 9900K랑 시네벤치 자신이 있나 본데? 9900K를 이길 정도면? 전력 소모를 보여주네 전력 소모를 보여준다는 건 전송비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왼쪽이 9900K 오른쪽이 2000 어 그 새로운 빠르다 빠르고 전력 소모도 났다 어? 약간 빠르다 전력 소모 났고 더 빠르고 심지어 이게 최종 최종도 아니라고 했어 근데 8코어 16스레드라고 말을 했거든요 라인업을 공개를 안 하는가 본데? 저거 칩 하나 밖에 있네 아이오랑 나오는 거 같은데? 에픽처럼 저거 다닐 같은데? 아이오칩 하나랑 코어칩 하나? 8코어네 지금 8코어 같은데? 8코어 16스레드 작은 다이가? 아 이거 똑같네 아 이거 똑같네 루머 나왔던 거랑 그거는 똑같은데 두 개 안 박혀있네 하나 박혀있네 다음전 아오 PCIe스플래스 4.0 지원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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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2분기 발표는 3분기 출시네 아니 왜 2분기 발표에 2분기 2분기 초 발표에 2분기 말 출시된데 컴퓨텍스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8코어 16스레드 젠3로 9900K 목을 따버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8코어 16스레드로 4.7짜리 올코어 짜리 CPU를 땄다고 해요 부스트 클럭 5.0에 이거는 충분히 의미있어 그렇지 최종 버전이 심지어 아니라고 했거든 근데 이제 그게 문제죠 최종 버전이 아닌데 과연 이게 9900K와 비교를 위해서 코어 클럭을 더 높게 잡았는지 아니면 더 낮은 건데 목을 따서 나중에 실제 제품이 더 높게 나올 건지 일단 끝났네요 아 근데 약간 아쉽네요 나 조금 더 라인업이 확실하게 공개됐으면 좋았겠는데 그러니까 8코어 16스레드가 최종인 줄 또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야 8코어 16스레드 8코어 16스레드 이렇게 비교만 한 거지 이 8코어 16스레드가 그 라인업에서 제일 최종 라인업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8코어 16스레드의 샘플을 들고 왔는데 9900K하고 비교를 하겠다 근데 목을 땄다 이게 끝이야 전력 소모가 더 낮다 2분기 공개라면 컴퓨텍스입니다 컴퓨텍스 2019가 5월 29일부터 6월 1일인가 다 이 모양까지 루머 공개한 거 있었는데 그거랑 똑같아 하나가 들어가 있다는 거 빼고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거거든? 이건데 지금 이게 없는 거거든? 8코어 8코어 붙어있는 그거는 없는 거고 지금 나비 이딴 거 없고 내장 그래픽 없는 거였죠? 이거 두 개만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생긴 다이였는데 과연 나중에 진짜 최종으로 나올 때 진짜 8코어 8코어 붙여서 나오느냐 아니면 6코어 6코어 이렇게 붙여서 진짜 12코어가 나오느냐 진짜 근데 12코어 나올 수도 있겠다 최종이 아이오다이 코어 코어 하나 공간에 딱 하나 더 남거든? 이거 코어 하나 하나 더 여기 딱 붙이면 16코어 되거든 이거 딱 붙이면 그치 안 넣을 거면 이거를 여기 붙였겠지 넣을 거라서 여기 여기를 비워뒀겠죠 뭔가를 하나 넣을 거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비우고 이 코어를 센터에 안 넣고 여기로 땡겼을 거야 넣을 거기 때문이야 저거는 이거는 넣을 거라서야 이거 루머 그대로 갈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겠는데 클럭은 몇 예상하십니까? 클럭 몇 예상하냐고요? 9900K 샘플이 여러분 9900K가 4.7 올코어의 5.0 부스트거든요 8코 16스레드 근데 이거랑 붙어가지고 아까 이겼어요 이김 이겼다는 거는 IPC가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향상이 됐던지 코어 클럭을 그만큼 끌어올렸다는 얘기거든요 IPC를 비등하게 가고 그러면 진짜 4.7까지 갔을 수도 있어 4. 중반대 아까 예상한다고 했잖아요 4.7, 4.8 갔을 수도 있어 젠투 죄송합니다 라이젠 3세대라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어? 14나노미리 얘기하네요 여기 있네 14나노미리 아이오 칩셋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심지어 하나 더 달 수 있을 만한 크기가 딱 똑같아요 진짜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을 크기가 있어 이게 너무 커요 여러분 이게 이거 딱 봐도 이거 루버 너무 따라가는 느낌이잖아 이거 나와있는 거 가격이 아예 공개가 안 됐다는 거는 이것도 커 7나노미리 과연 이 다이 가격이 그렇게 안 쌀 것 같다는 게 문제죠 왜냐면 7나노미리 사용한 라이젠 7 이미 공개했잖아요 가격을 2080 성능에 699달러를 공개를 했다는 건 생각보다 7나노미리 가격이 그렇게 안 싸니까 결정을 했을 수도 있겠지 좀 더 싸게 안 했다는 거는 7나노미리가 생각보다 공정 비용이 비슷할 수도 있어 일단은 써머를 중간에 쭉 짜 5나노미리 사용한 라이젠 7